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 이전을 검토했던 사이언스 센터 입주 공고가 시작된 가운데 소진공의 센터 입주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센터 입주 대상 기관을 첨단 창업기업, 공공연구기관, 서비스 컨설팅, 자문 관련 기관과 기업, 기술사업화나 과학기술 관련 단체 등으로 명시해 과학기술 분야가 아닌 소진공은 사실상 입주가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박성용 소진공 이사장도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청사 이전이 필요해 후보지 15곳을 검토했지만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다며 사이언스 센터로 이전 추진해서 한 발 물러서는 입장을 밝혔습니다.